반갑습니다. 인셀덤 미래의 빛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둘이 또 뭉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인셀덤을 인터넷에서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빛나님, 인터넷으로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도 하루에 열 통화가 전화가 오면 여섯 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해서 사신 분들이 오시는데 문제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공법이 다르다 보니까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셔서 5개월 썼는데 1년 썼는데 왜 나는 안 이뻐져요? 이뻐질 수가 없죠. 그리고 면역 반응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예뻐질 수 있는데 안 예뻐지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셀덤은 일반 화장품하고 달리 피부 타입에 맞게끔 바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셀덤은 반드시 멤버십을 가입하고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누적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12%로 시작하지만 100만 원까지 누적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된 시점부터는 15%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거죠. 어떤 신제품이 기다리고 있나요? 2022년도에 리포존 100%! 네! 정말 최초라고 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정말 야심작이 출시 준비 중인데요. 리포존 100에다가 또 새 어떤 게 또 출시되죠? 밤! 굉장히 고기능성에 획기적인 가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이프닝에서 또 새로운 신제품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맞아요. 그러려면 지금 인셀덤이나 보탈에 의한 라이프닝으로 정말 많은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저희가 매출량이 점점 개인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 정도 됐을 경우에 빛나니 우리 몇 프로 페이백 봤죠? 30%! 네! 그런 거를 인터넷에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에 대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안전한 제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장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되거나 파워 매니저가 되시면 그 정도 되시면 제대로 바르셨다면 얼굴이나 몸매나 몸매나 머리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팝권을 가지고 있으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와. 여러분들 절대 인터넷 저가상품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요. 인세덤 미래의 인세덤 빛나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